안녕하세요. 뷰티패션블로그 하나번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보이프렌드진을 활용해서 코디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건데요. 오늘 전체적인 코디샷입니다. 보시면 스트라이프 티셔츠랑 보이프렌드진 그리고 슬리브온과 위에는 까만색 자켓을 매치했어요. 안에 상의의 경우는 평범한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연출했는데요. 바지의 경우는 오늘의 키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죠. 보이프렌드진을 매치해보았습니다. 시계는 카시오 랜드지 시계구요. 타투는 커플타투입니다. 또 반지를 매치했어요. 가방은 베스파 랩탑 파우치인데요. 저는 클러치백으로 연출을 하고 다녀요. 좀 많이 들어가더라구요. 저래 보여도. 그리고 최근에 자라에서 산 슬리브온입니다. 통국으로 되어있어서 저같은 키장녀들에게 아이템이죠. 얘는 미쏘에서 산 퍼 목도리입니다. 따뜻해요. 네 오늘 하나번호의 보이프렌드진 매치하기 잘 보셨나요? 잘 보셨으면 하나번호 채널 좋아요나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다른 데일리룩으로 만나요. 안녕 안녕